안녕하세요 안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경입니다 오랜만이다 저한테 어떤 친구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인 저희는 미팅을 하는 날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장난치고 그러면 좀 더 빨리 편해지겠지 하고 더 과하게 했는데 더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나도 맞춰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상경 씨는 에너지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에너자이저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 에너지로 인해 그 보안이 연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편해요 같이 연기한 텐하고 호섭 씨는 여기서 보면 정말 열심히 정말 집중하고 정말 많이 연구하고 정말 많은 자리도 배우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도 주고 좋은 회의를 맞춰주는 파트너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되게 배려심이 많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서로 양보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호섭분이 낯을 많이 가리죠? 그렇죠 안효섭 씨한테 수처라고 수술하는 도구가 있어요 팀이 시간 내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안효섭 이성경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효섭 씨 축하드립니다 일단 낭만팀 사석에서도 자주 보는데 정말 사랑한다는 말 다시 한 번 하고 싶고요 의상에 걸맞게 더욱 더 좋은 배우,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좋은 연기 펼칠 수 있는 배우되도록 배우되도록 우리 연주나 사랑과 응원 주시는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배우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